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늘께서 주신 오늘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축복 속에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삶을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법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 공포, 근심, 걱정, 불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명한 대처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들로 분주해 보이기만 합니다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리고 그리움은 있지만 그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며 당연히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또 각오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를 통한 화면이 아닌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나의 신행 생활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과 예배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보금의 선한 역량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역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는 악한 역량을 세상에 입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울타리 없는 감옥에 갇히듯한 이 상황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사건에 매여 끌려가지 말고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 은혜받을 빌립보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을 빌립보수의 말씀은 옥에 갇혀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면서 헌금을 보내왔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은 고통이나 핍박과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차한 고통과 핍박의 상황은 보금의 진보에 쓰임받는 의의 열매의 축복으로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영적 자세를 본받아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신 뜻인 보금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며 이 전염병 속에서도 전도가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문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은 생명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연합되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는 선한 소원을 일으키심으로 성도들이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그 소원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이 그 소원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적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생활, 즉 성화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합니다 경건해지려는 소원, 거룩해지려는 소원 의로워지려는 소원, 선해지려는 소원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며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액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성령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를 자발적 의지로서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스 8장 14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주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활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세우시고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는 우리의 자발적 소원과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과 영원한 뜻을 신행하기 위하여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생명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 갈라데아서 2장 20절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르는 생명구원의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범위는 제한된 것이 아닌 모든 일 곧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망은 투덜거리며 수근거리는 불평을 의미하고 시비는 원망에 의해 나타나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결국 시비와 다툼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기들끼리 다툼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서 불평과 다툼이 없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절검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10장 10절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도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는 항상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성도들 피차간에 복종함으로써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줄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가지를 결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 열매는 나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풍기는 향기는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내가 내는 소금의 맛은 나의 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악취를 풍기는 더러운 육신이오 맛을 잃어 쓸모없는 부스러기이오 암흑 속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원망과 불평 시비와 다툼을 할 자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겸손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24제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되 강제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살리는 의욕과 그것을 행할 실제적인 능력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며 우리를 통해 행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곧 천지창조의 섭리이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찬양이고 우리는 그 찬양의 도구로 순종하여 쓰임받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구분하시고 그 일에 나를 겸손의 열매로 맺는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복음치유가 일어나고 24제자로 기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삶 갈라디아스 2장 20절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르는 생명구원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겸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24제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1인 1교회 운동을 이 질병 속에서도 이 전년병 속에서 지속시켜 주시고 333 정시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개인을 지켜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